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또 희롱을 당하신 후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는데 이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69편 21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또한 10편 22편 18절 말씀해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건치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진히 이루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일평생 그 하나님으로 인한 위대한 간증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조롱을 당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 정신적인 고통은 그나마 견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시기 힘드셨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돼야만 하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영혼유 이 총체적인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결코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를 바라고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죄짓고자 하는 소욕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5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결과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해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이 성소 휘장이 죄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즉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2절로 53절 말씀해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깨뚜리시고 이기시고 이 부활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구원이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4절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지키던 이 백부장과 이 로마의 이 군사들과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모어진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핏값만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코 세상에 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대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우리가 왕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자신의 삶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원망과 이 불평을 가질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추측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금의 이 아프리카 이 리비아에 위치한 이 구레네에서 살아가다가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잠깐 좀 띄워 주시겠어요 구레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이집트 옆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 애국보다도 더 먼 곳에 위치해 있죠 저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약 7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 이 걸어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하는가 아 왜 하필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오랜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친 나에게 이 저살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의 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야만 하는가 아마도 이 마음속에 운만가지 생각이 들며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었어야만 했을까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아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30년 후에 이 기록된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구레네 시몬인의 아들인 루포는 사도바울에게 문안을 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그의 가정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복된 리더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참여하기 싫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섬김의 자리를 섬겨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헌신을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고 섬기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이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네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까지 총 11명이 같이 팀 멤버로 참석해서 약 30시간의 비행 스케줄을 통해서 네팔 땅에 도착했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다들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네팔 현지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섬기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카운터 사역이 잘 마치게 되었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팀 멤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이 히말라야 산맥을 둘러보면서 정말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리우니온을 가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혼자 간 게 너무 아쉬웠다 내년에는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꼭 가겠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를 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듣다가 보니까 이 공통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 대부분들이 다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이 억지로 참여했던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참석하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룹장님이 가자고 그래서 누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안 가려고 해서 유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팀 멤버 모임에 참석하게 돼서 그냥 가게 되었다 뭐 다 그렇게들 시작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몽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이었던 것처럼 억지로 참여하게 되어진 선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 기쁨이 되어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안 올라가려고 안 올라가려고 했던 티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만큼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억지로 억지로 밥만 먹고 가라고 참석한 인카운터에서 어떻게 붙들려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자만큼은 안 되려고 안 되려고 도망쳐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맞게 된 그 목자가 그 목자의 사명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막다는 골목에 몰려서 억지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라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제 일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 다음으로 가장 축복된 사건이 제가 바로 목사가 되어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가치인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지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어떠한 십자가가 놓여 계십니까? 혹시 선교를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 앞에 어떤 십자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임을 늘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편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죽기까지 따로 오리 전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녀 우리의 신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신녀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지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구원자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모든 사람들이 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궁금해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들과 그 십자가를 있었던 모든 봤던 사람들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말씀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위나 시무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오 특권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진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냥 정말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녀들 그 후손님 와 우리 아버지가 그 지셨던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셨다 그 일에 참여했다 아마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나 큰 특권이오 영광이라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계선교에 은혜교에 오셔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천국복의 모든 민중의 증거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세계선교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되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 천국에 가셨지만은 참 세계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내서 헌신하시면서 사셨어요 정말 지금 아마 천국에서 너무 기쁨의 시간을 갖고 계시겠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또 귀한 목사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요 지혜요 그리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선교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됐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교회 와서 가정교의 목자로 또 단기 성교로 부서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특권일까 영광일까 축복일까 억지로 진 십자가로 여겨진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문이 자기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잠시라도 질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 대대로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서로 칠 수 있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이 나중에 후대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으로 남겨진 영적 유산이란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을 떠나 갈쳐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절쳐다 모든 불치병을 깨끗한 반을 쥐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쳐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반을 쥐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흥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겼던 충만함 없인 은총이 억지로 된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지신 그 십자가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사역에 동참되었으며 쓰임받았는지 그 후대는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성교 마무리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일주기 추모예배 또 책 출판 감사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GTD 200기 여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교대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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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숙소 주여!